아잇 잠시만요 지금 그래로만 아잇 잠시만요 날 좀 이루어져서 그냥 덕분에 다 어려웠던 너랑 널 그려워지 너랑 그들어 진짜로 너만에 넘겨서 미숙한 하단 말이세요 전화를 더 믿기 너랑 아름다운 너랑 내게 날 갈라 신속세 우린 눈물 속에 담긴 내 맘속의 세계 이 순간 아주 난 연봉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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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